야 여기는 진짜 예쁘겠다 와 예쁘다 와 되게 신기하다 외국 같아 외국 나도 한국같이 많아 산자락을 따라 위로처럼 이어져 있는 감천 문화마을 달록달록 색을 품고 있는 담벼락에는 갖가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우와 대박이다 여기 높다 저기 저는 처음 갔어요 제가 산토리니를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산토리니도 이런 느낌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도 해변이 보이고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알록달록하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서 뭔가 막 마음에 꽃이 피는 느낌? 오 이쁘네 저기 바닷가야? 바닷가지요 바닷가? 저기 바닷가 무슨 바닷가지? 아 저기가 거기잖아요 뭐야? 난 모르겠어요 부산사람 맞아 진짜? 맞아 이거 바닷폰가? 이거 바닷가 뭐지요? 남항 남항? 부산사람이잖아요 네 돌아와요 부산항에 누가 부산사람이잖아요? 저요 부산이에요? 네 부산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아니 아니 4학까지 올 일이 없었으니까 4학과까지 그래도 조금씩 가야죠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좋은데 잘 오셨는데 아 좋은데요? 아 부자야 또? 아 나 부자 아니 부자야 부자야? 네네 부산항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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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동상 걸릴 것 같아요 동상이 뭐야? 어는 거 멀어? 어 손가락 발가락 알았어 야 좀 뭐 알았어 어 설마 아 진짜 아우 추워 오케이 가시오 가자 나 찍어줄라고요? 네 아 고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나 못생기다 쪼 오빠 아 아 아 응 아 지 진짜 지이 진짜 아기 얼굴 찍었어 대박 아 진짜 열받는다 되게 열심히 이거 하시대 여덟 사진 찍는데 나 나 내 자신 찍는다고 그랬지 아 진짜 열받는다 어떻게 자기 얼굴이 있구냐? 자 찍자 찍자 싫어요 근데 내가 찍을래요 찍을게요 갈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이쁘게 나왔다